민주당의 일부 의원, 이게 지금 인터뷰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분들도 이름 안 밝히고 보면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보수 언론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검사들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용산에 비토하던 검사들마저도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겠다. 검찰이 분열할 시기에 오히려 뭉칠 빈일을 줬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악수를 뒀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한겨레에도 민주당 지도부 인사를 해요. 지도부 인사니까 이건 지도부니까 누군지 거의 어느 정도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지도부? 그런 것 같아요.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데 전선이 교란돼 버렸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검사탄에 가는 걸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까지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열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180석까지 되는 데서는 이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게 작전이거든요. 작전이다.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의견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있거든요. 저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조금 더 빌드업을 하는 건 필요했어요. 그게 왜냐 빌드업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시점에서 시상병에 한참 각이 서 있을 때 이게 나오니까 약간 부산하는 효과도 있었고 약간 좀 더 빌드업을 하고 하는 거는 필요했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공격에 공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 조사한 검사들만 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하느냐. 이재명 조사한 검사들만 가지고 이렇게 타겟을 하느냐. 그게 많이 아는 거잖아요. 안 돼요. 안 맞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루어지고 그래. 맨날 그런 거 쓰는 게 또 조중동이야. 그래서 너무 하는데 이거는 워낙 검사들 편을 언론들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민주당의 의원이라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조중동이 전화오면 인터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서.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이름도 안 나갈 텐데 뭐하러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요. 자신이 없어도 못하는 거지. 아니 이름이 나갈 거면 확실하게 해가지고 각을 쓰게 하든가. 그러니까요. 이름도 안 나오고 모 중진 의원 이렇게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저거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최고위원 이번에 최고위원 뽑는데 지도부에 뽑는 거에도 사실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거든요. 딱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도부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렇게 중요한 일에서는 의총이든 지도부든 해가지고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내부에서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얘기하라 이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결정하기 전에는 막 얘기하되. 결정되고 나서는 딴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는 달랐다. 왜 내 생각 안 듣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건 참 비겁한 거야. 아니 그건 뭐냐면 그렇게 팀워크 못할 거면은. 뭐 하러 당하네. 저 혼자 나가서 따로 하든가 뭐 저기를 하지.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개인 플레이 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다 개인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도 안 나가. 개인 플레이 하는데.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게스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게스하게 만들죠. 지도부에 누구지? 지금 딴소리 할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정도의 약간의 마이너한 얘기들 아니에요. 이런 거에는 민주당에서도 크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에 곽상원 의원 문제가 있었을 때도 곽상원 의원이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던 거는 뭐냐 하면은 곽상원 의원도 다른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부대표 아니야. 그렇죠. 원내부대표. 원내부대표고. 의총에 문제가 있었으면 의총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의총에서 그럴 때 얘기에 문제제기 한. 그리고 자기가 아직 자기가 확실하게 클레어가 안 됐다. 그럼 사람 불러서 나를 설득시켜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내가 아직 납득 안 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판 받았던 거고요. 그렇지만 곽상원 의원이 그렇게 실수했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대표 관두고 자숙하고 이러는 것도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게 당이 크면요. 내가 만드는 일보다 남이 만드는 일에 더 신경 안 돼. 이게 당이라는 게 힘든 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참 놀라운 게 이재명 대표가 제가 군데군데 많이 칭찬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이 당해봤거든요. 조중동의 작전. 이 안에 이간질 하려는 작전. 온갖 걸 당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조국 대표하고 갈라서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물어보면 그런데 그럴 때 딱 포지션을 가지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조국 대표가 그럴 리가 없다. 정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국 대표하고 만났잖아요. 네. 만났죠.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해석하기에는 그냥 작전 타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하나는 대표가 됐고 아직은 대표가 되는 중이니까 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이슈는 확실히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조국 대표가 저걸 올렸잖아요. 사진을 옛날에. 사진을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왜 그런 거 올려가지고 뭐 저기 하더니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딱 올려. 저는 이재명 대표 그게 이재명 전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저는 그런 게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전 대표님도 하도 많이 당해보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저기 사실 조국 혁신당하고도 지금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백 가지가 있죠. 일단 국정조사에 관련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 10월 달에 재보선에 재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방자치 쪽에 호남 쪽에서 내보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양쪽이 다 고민이 될 겁니다. 조국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안 내보내면 우리는 존재감이 무엇인가. 또 민주당에서 저쪽에 있는 우리 둘이 싸울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최상병 특검에 관련된 게 있는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도 제3자 추천 특검 얘기하는데 대법원장 추천이나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한변협은 아직도 조금 살아있지만 제3당에서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럴 때 지난번에 박근혜 특검 때 국민의당에서 추천했듯이 사실은 그것도 뭐냐면 교섭단체가 돼야 되거든요.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3명 있는 당, 10명 있는 당, 1명 있는 당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교섭단체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닌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작전을 짜야 되고요. 이게 그 말을 했는데 구동존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같지만 다른 거를 서로 인정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다르지만 같은 거를 더 구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같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동의하노라 이런 거를 이제 선포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작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유수와 쏟아지는 이 폭탄들과 쏟아지는 참 기가 막힘과 정말 한심함과 아수라장과 숙대밭이 된 이 국정에 저기하지만 지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작전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작전이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지도부를 거의 구성해갔고 한동훈 쪽에서는 나름대로는 구성을 해갔고 지금 이제 우리도 구성하고 8월 17일에 구성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조사와 국감을 앞두고 어떤 작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그때는 폭염도 좀 지날 테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될 때인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물론 14일 날 검사 탄핵에 대한 청문회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9일 날인가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방송통위에서 이준숙에서 한 거 그 뭐라고 하죠? 이사에 대한 선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이런 것도 꾸준히 해가지고 있지만 아 제가 요새 그냥 한 가지 딱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은 거는 아 내가 저 국회에 안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국회의원들 너무 고생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하죠. 근데 너무 고생하지만 더 고생하셔야 됩니다. 더 해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 저렇게 고부권 계속해서 왜냐하면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18대에 있을 때 이명박 때 아니에요. 4대강 가지고 제가 싸우고 그럴 때 제가 맨날 문제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현장에 가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하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저쪽에서는. 뭐 하는 척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는 별게 아니고 어쩌고 싹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계속 당하는 게 스트레스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열폐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모욕당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야권 국회의원들이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청문회하고 이렇게 열심히 법안 심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고 이렇게 열심히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도 대통령은 그냥 한 큐에 딱 거부권 딱 저기하고 그러고 딱 놀러가버리고 그러니까요. 딱 지명해버리고 그다음에 임병해버리고 이러면 되면은 이 열폐감이 아마 굉장하실 텐데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패배감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국회의원들께서 잘 버텨주십시오. 조금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